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입니다. 이 곡은 7080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톱기타 포크송 명곡들 중에서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될 수 있겠죠. 보컬도 참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요. 코드도 참 쉽습니다. 그리고 주임새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스럼 반주만으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명곡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A샵인데요. A샵으로 사실 기타를 친다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카포를 1플렛에 끼우고 A조로 그냥 치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부를 때는 카포를 풀고 그냥 A로 불러도 무방하겠죠. 제가 편집한 책 2부안에 들어있습니다. 7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음원을 그대로 하남석씨 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절까지 있고 뒤에 후렴까지 있지만 저는 2절 정도 해서 끊고 계속 영상을 진행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